오케이 오케이 포르토스 기지를 부수고 다크 템플러 탈출을 막고 헤리건은 살아있고 가볼까요? 아 이거 좀 신나는 게임이구만 좋습니다 일단은 다크 템플러가 나가는걸 막아야해요 헤리건 가있고 울트라 한 마리 온거 이렇게 가있고 딱 맞고있어 딱 여기만 막아 여기만 막아 저기만 우지게 막아 리버가 있으니까 빠른 뮤탈로 테크를 타겠습니다 빠른 뮤탈로 뮤탈로 간다 뮤탈 가스 가스가 모자라진 않겠지 하이 템플러는 없는거 같지 않냐 하이 템플러 못봤어 자고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하면 이뻐 안이뻐 네 뮤탈리아 하이 템플러 싸이오닉스톰에 노글거 하다구요? 그런 재수없는 소리하면 이뻐 안이뻐 하이 템플러 여기가 약간 상대적으로 방어가 좀 약한데 저글링이 좀 가있어 Application 댕댕이가고 가스 모자랄거 같다고요 어떻게든 아껴뽑으면 되지 않을까 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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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아 임마 쇼미더머니라니 아 게임하면서 그런거 하지 말잖아 없어 보이게 쇼미더머니 이런거 하지 말자 우리 시드라웨이브로 그냥 밀업 쏘아야되나? 일단은 요기에 리버가 많았으니까 뮤탈 좀 모이면은 뮤탈이더라? 뮤탈이더라? 저글링 뮤탈 저글링 뮤탈 저글링 뮤탈로 가자 저글링 뮤탈로 갑시다 여기다 해처리 하나 더 줘주고 아까 요기 세시쪽에 애들이 있었거든 뮤탈 나온다 이제 뮤탈 나온다 뒤졌다 뮤탈 나온다 이제 근데 뮤탈은 그렇게 많이 좋아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왜 이렇게 가스를 많이 써먹는거지 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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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력이 너무, 너무 야. 페리건만 조종하고, 이거 일단 어느정도 모였으면 들어가야되는데 따로, 따로 모아놓자. 여기 지킬 애들하고 들어갈 애들 따로 모아놓자. 아우, 깨스 진짜. 괜찮아 괜찮아. 잘 모이고있다. 설마 기지안에 걔네가 있진않아? 기지안에 뮤탈이 있어가지고 막 아, 뮤탈이란다. 다크템플러가 있어가지고 썰리고 막 오버르 덮는거 막 그러면 안되는데 이거 이 드론은 뭐지? 너 뭐냐. 왜,왜,왜 드론이 이 정도면 슬슬 들어가봐도 되겠는데 일단 한마리가 정찰 한번하고 어허허허 여기 아주 좋은데 뭐야 뮤탈만 모아 뮤탈만 모아서 정말 저글링 밖에 뽑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눈물이 난다 진짜 어 여기도 있네 와 뮤탈 한 부대로 일단 끝장나는 플레이를 자 여기다가 여기 하나 기지 만들고 자 여기다가 여기 하나 기지 만들고 리버 일로와 리버 일로와 야 적절한 선택이었네 뮤탈이 아주 그냥 적절한 선택이었어 리버가 어쩔줄을 모르는구만 공간에 나오는 와 근데 애들 많이 죽었는데 잠깐만 많이 죽었다 자 히드라 좀 봐야겠는데 마그레드를 히드라라고 좀 보충 좀 해주고 나머지는 저글링하고 저글링하고 뮤탈 잡던거 마저 잡죠 가자 요기지 썰고 뭐야 이거 아 먹으면은 할만해 아 리버가 두 마리 아 하늘의 왕자 아 하늘의 왕자 아 포토캐노 사거리 왜이렇게 길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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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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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만해 이거 저글링 너희 타임이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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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아 좋아요 저그스러운 플레이 그냥 여기 밀어버리고 하이브 진화를 위해서 퀸즈네스 니 하이드를 학살하는 일은 이제 지긋지긋하구나 강대한 템플러께서 그 불굴의 용기를 잃어버리신 모양이지? 크 캐리건 잘갈거 말 잘했다 저그의 소실이야 니가 어둠속에서 너희를 공격하긴 하지만 빛속으로 나설 용기가 없는건 아니다 너도 이번 공격은 포기하는게 나을거다 어둠의 자식이여 니 능력을 과신하고 있구나 난 어둠속 비수에 당하는 무능한 정신체 따위가 아니다 난 칼날 여왕이다 눈길만으로도 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지 너와 니 일당도 이제 더는 우습지도 않으니 마음가게 품에 들어설 준비를 해라 야 캐리건 야 캐리건 씨 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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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건 캐리건이 아닌 이제 일단 여기나 밀었고 그러면은 너희가 있나 여기가 있고 け기 너희들 넛 정신 정신 너희가 야 잠깐 여기 아니다. 여기 배치가 너무 좋다. 아 리버가 있긴 한데 뮤타를 좀 더 모아야겠다. 자 해처리를 하나 피러 가자. 너희도 와라. 아니야 이거 드라군따인은 유탈 두부제 정도면 녹일 수 있지 않나? 두부대까지는 안되지만 가봐봐봐봐 아 여기 맨치 너무 좋아 아칸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 새기 잡아 건방지스 애끼 아 아 아 아 주제 어디 야 뮤타를 간건 정말 신의 한수였어 아 뭐야 여기도 있어? 아 아래도 있네 여기를 어떻게 뚫어야 될까 아 아 아 아 아 남는 자원을 저글링만 모아서 하자 잠시만 기다려봐 여기가 지금 야야 그럼 이거 저글링 가면은 리버 때문에 다 터지지 않나? 괜찮나 이거? 불안한데? 저글링이 많긴 많은데 좋아좋아 아이고 슬로우님 반갑습니다 아흡에서 오다가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일해라 노예들아 너희는 일을 해야한다 야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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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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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그 방법 뮤탈로 어그로를 끌어놓은 사이에 옆에 있던 저글링이 덮치는 그런 공략 가보자 야 뮤탈로 리버같은 애들 어그로를 끌어놓고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왜이렇게 많아 얘네 오 아니야 야 잠깐만 아 내 팔 웃는다 아 내 위치를 변경해라 정신체 아 내 녀석들이 이탈하고 있다 정신체 오버로드가 자리를 잡았다 녀석들이 거기 머물게 해야한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다 죽었다 이제 너인 죽었다 진짜로 이제 내 저글링이 존나 세진다 나의 저글링은 일반 저글링이 아니다 어 챔버 어디갔어 야 내꺼 챔버 어디갔냐 아까 나 아래에 놨나? 자 이거 리버 아드레날린 되면은 바로 한번 뛰어봅시다 왜 놀아 너이 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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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냐? 아드레날린 됐냐? 됐다 됐다 뒤졌다 야 꼭 갔다 막어 갔다 막어 저글링 꼭 저글링 꼭 리버만 잡아 뷰탈은 리버만 아니 이 미친 뭐지? 리버때문에 답이 없는데 이거 뭐 어떡하지? 이거를 뭘로 잡아야되지? 오 약간 맴보가 맴보가는데 지금 아니다 야 그러면은 울트라를 가는게 아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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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한번 갈까? 가디언? 알았어 가디언으로 가자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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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가디언 가디언 이제 기지 기지 하나 더 돌리면 돼 기지 하나 더 돌리면 돼 야 그래 캐리건더 니가 여길 봐줘야겠다 너희 여기 올라가봐 얘네 이거 올라가는 길 없나 혹시? 아 있다 오케이 기지 하나 더 짓고 자원 충분해 자원 충분해 기지 두개 돌리면은 가디언 뽑을만해 캐리건 왔나? 뭐야 이 새끼 어디갔어 캐리건 야 너 어디갔니? 어 캐리건 어디갔지? 아 야 와 이 새끼 가린거 보세요 가린거 보세요 자 400 모으고 야 가디언 한 마리에 가스 100이야? 미쳤네 왜 이렇게 많이 쳐 먹어 뭐 공삼업 가디언이면은 파괴력은 좋을거야 아마 근데 가디언이 하긴 지금 쟤네 어차피 대공하는 대공몹이 안나오니까 가디언 해도 괜찮을거 같은데 가피지나 하나 하고 제가 말했죠 쇼미더워니 같은거 하는거 아니라니까 저글링도 써야되는데 저글링하고 저글링을 저글링하고 가디언으로 조합해서 쓰나? 저글링 가디언도 쓰나요? 저글링 저글링 가디언으로 저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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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뭔가 센 애들이 쳐들어 올까봐 더 불안한데 헐 대박 모자란다고? 가스가 1000 가까이 있었는데? 가디언 한 부대만 어떻게든 모자네 가디언 한 부대 정도에 저글링 정도면 가능할거야 와 가디언 150에 300 4마리 하려면 400에 가스 400 필요하네 가스 몰티 하나를 더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빨리빨리 가디언 가스 존나 버린 것 같다 좋아 됐다 이거면은 한 부대 아니냐 한 부대 일단 가디언 한 부대 됐다 야 무라와다 안녕하세요 제갈량님 오늘도 아재들이 정말 좋아하는 스타를 하시는군요 이럴 땐 아재객으로 분위기를 띄워야 돼요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글로벌 멍키 스타를лич 홍 야, 됐다, 됐다. 저글링 두 부대랑 다이어.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이거 죽으면 멘붕을 꿔왔는데. 가디언이 먼저 들어가야되나? 저글링 벌써 녹았네. 그래, 가디언부터가. 가디언 공삼업이다, 지금. 아니, 가디언 두 부대를 볼까? 가디언 두 부대 가능하지 않나, 지금? 야, 가디언 두 부대 가자. 리버, 리버만 잡으면 된다고? 알았어. 가디언 두 부대 갑니다, 가디언. 야, 일 좀 빨리해라. 넌 왜 이렇게 늦니, 얘들아. 아칸보다 아칸이 근데 공격거리가 짧잖아. 그래서 가디언 있으면은 거리가 멀어서도 할만하지 않나. 12마리를 가디언을 만들려면 가스가 1200 필요한지. 가스 1200 필요하구요. 가스 1200. 업그레이드 할만한거 없나? 가피 진화. 그래. 방어력까지 진화했네. 스카우트 한 마리 정도는 뮤탈. 아, 뮤탈을 좀 섞어가야되나, 그러면? 아, 잠깐만. 야, 그러면 뮤탈 한 부대랑 가디언 한 부대를 가는게 낫지 않나? 야, 좋아 좋아. 이거 가디언 만들지마. 이렇게 가자. 뮤탈 한 부대랑 가디언 한 부대. 뮤탈 가디언. 준비됐냐? 준비됐네,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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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은 약간 후발주자로 들어와야 돼. 약간, 약간 외곽부터 치고 가자고. 굳이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들어갈 필요 없지. 가디언이 사거리가 머니까, 그렇지? 이 새끼, 이 새끼가 문제야. 뮤탈을 어그로 막 끌어주고. 야, 로보틱스 꾸게, 로보틱스. 가자, 야야야야. 우지 갈 필요 없지. 이 와중에, 야 이거 이긴거 같은데. 이거 끝났는데, 오케이. 저글링, 저글링 정리하러 들어가. 어, 우리 댕댕이들 가. 댕댕이들 들어가. 형이 길 털 왔다. 들어가. 와, 저글링 다 죽었어. 저글링. 아, 뭐야! 하이템 풀러! 하이템 풀러! 죽여, 죽여! 오우, 야야야. 하이템 풀러, 하이템 풀러. 하이템 풀러, 하이템 풀러. 위험해, 저거. 풀란다, 풀란다. 거기에 구경해봐야, 의미 없죠? 나보죠? 공격, 쿵, 쿵, 쿵 퀄리우, 야 근데 이거 갓이온이. 갓이똜이, 갓이똜이 좀나 세네. 갓이또, 갓이똜이 다 아는데? 뭐야, 이겼어. 왜? 나 아직 기지 다 안 부겠는데. 이거 원래, 목적중에 프로토스 기지 파괴 있잖아. 아 넥서스만 깨면 끝이야? 그래? 멀리 돌아왔고 고개도 상공 테란자 7형 변방 행성 차 이거 오리지널입니다 지금 야 가디언이 한몫해줬다 진짜 테사다르와 다크템플러 제라툴은 캐리건의 흥포한 공격에서 살아남았지만 템플러 군대는 몰살되었다 캐리건은 남은 프로토스 전사들을 추적하여 박멸하려하고 먹잇감을 쫓아 차행성에 불타는 황무지를 샅샅이 뒤진다 한편 저그군단 전체가 시공을 뛰어넘어 아이어에 대한 침공을 개시한다 크 이게 또 메인 스토리죠 아이어 침공 프로토스의 본거지 이번 목표는 그냥 드롬만 데려가면 되는데 그냥 저글링을 겁나 뽑아서 고기방패로 쓰면서 드롬 들이밀면은 애들이 저글링 때리다가 얘 못잡지 않을까 일단 드론을 여기로 데려가라는 것 같죠 요게 아마 말한 수정인가봐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3틀째인데 한번 깨보겠습니다 아이존나잘해 뭔 초반에 내가 해처리를 3개까지 확장한게 약간 브리즈였다 해처리 2개만 2개만 확장하고 또 꺼져봐 해처리 딱 2개만 딱 2개만 하고 해처리 2개가 지금 3개 돌린게 약간 리스크가 컸던 것 같고 그 돈으로 히드라를 좀 더 뽑고 한 두 부대 모이면 최대한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을 빨리 민 다음에 좋아좋아 이번에 이번에 제대로 간다 컴퓨터가 너무 잘해 애들이 유닛이 존나 많아 리버라니 아 리버 리버가 문제네 리버가 저 리버가 문제야 리버가 진짜로 저 새끼를 어떻게 못하면은 이거 답이 없는데 딱 2개만 운영하고 알뜰하게 딱 고을 것만 보잖아 성클하나 소주 성클하나 소주 하롱은 메탈떡이야 딴거는 코메컨셉으로 하자 아이 스타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스를 틀어 가스를 틀어 성클하나 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하나 줬어 여기 하나 질발하자 아 잘 줬다 잘 줬다 잘 줬다 얘기하자마자 바로 와주네 저 2개로 최소한 막아주고 나머지는 다 히드라 저 이정도 일꾼이 일꾼은 이정도면 됐어 더이상 이제 필요없다 성클만 하나 저어주게 이제 슬슬 두 대를 모아서 빨리빨리 히드라 두 부대를 모아가지고 아래를 옆을 털어버리고 이거 히드라 공업 하나만 돼도 옆에 있는 애들 밀 수 있나 약간 약간 물인가 약간 약간 물인가 아니면 저글링을 저글링을 리버한테 컨트롤해서 붙여 그냥 그 다음에 히드라로 들어가면서 저글링을 리버한테 붙이고 사실 리버만 아니면 쟤네는 다 문제될 애들이 아니거든요 드라군하고 뭐 이런 애들 정도야 뭐 드라군하고 이런 애들 정도야 뭐 알뜰하게 모으고 있다 없는 돈 있는 돈 쪼개가면 모으고 있는데 이거 이거 다 죽으면 눈물날거 같은데 이거 이거 다 죽으면 눈물날거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여기 이거 두 부대면 할 수 있어 저글링을 리버한테 붙이는 것만 잘하면 할 수 있어 이거 다운 바로 갑니다 아 이제 공이 공이없 된 다음에 가는게 낫나 아 이거 공이없 되야되냐 아 또 고민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격되면 아니야 형 리버 존나 세 여러분이 하면 리버가 쓰는 스크럽을 다 피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존나 세다니까 히드라 세 부대? 히드라 세 부대면 싹 가능하나? 히드라 세 부대 정도면은 가능? 야 히드라 세 부대 가자 세 부대 이거 공 여부하고 타이밍 마저 빠져네 5,6,7 5,000원 더 생성하십시오 5,000원 더 생성하십시오 5,000원 더 생성하십시오 공이 없 되면 바로 처음에 저글링을 들이밀면서 한 대 맞아주고 가보자 가보자 5,000원 더 생성하십시오 5,000원 더 생성하십시오 들어가 5,000원 더 생성하십시오 5,000원 더 생성하십시오 아아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어? 여기 위에 애들 어디갔지? 빠른 멀티 갑니다 여러분 드론 두 마리 보내줘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테크 타고 여기다 해처리 바로 피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얘네들 저기도 좀 방어를 해야 돼 너희가 여기를 가 저기 아까 애들이 들어왔었죠 들어왔었죠 야 이번에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리네 자 이거 펴줬고 공격받고 아 이거 씨 와 아, 존나 쎄다. 아, 리버 역겨운데 진짜. 뭐 저래, 저런 유닛이 있어. 사기, 사기치네. 자, 어차피 인구수 때문에 좀 줄일라고 했어. 이거 랩업 때, 뭐야. 하이브되면은 3랩업 찍으면서 히드라 좀 더 모아서 한번 들어가볼게. 아, 이 새끼들은 자꾸 어딜가. 야, 이거와라니까. 바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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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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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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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여기밤원 이걸로 죽으라고. 죽으라고. 파이브됐나? 파이브됐나? 파이브됐네. 공삼업 공삼업 미네랄부터 게임 와.. 히드라니까 미네랄이 많이 모자라 그래도 어느덧 많이 모였어요 지금 3부대 정도면 아래 털 수 있을 것 같은데 3부대 정도면 아래 털 수 있을 것 같은데 4부대 정도면 아래 털 수 있을 것 같은데 4부대 정도면 아래 털 수 있을 것 같은데